넌 존재만으로도 추울해. 인사 늦었지? 축하합니다. 진심이지? 이번 주 아무래도 최장 쪽에 있습니다. 네. 다 오셨습니까? 어. 앉아 봐. 요즘 동일이는 어때? 어 그냥. 얼마 전에 이진호 선생 펠로우십 떨어진 거 가지고 좀 자책하는 거 같더라고요. 자책? 애들 사이에서 동일이가 찬스 잡았다고. 그런 거 막으라고 니들한테 당부한 거 아니야. 뭘 들었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 조심시키고. 니들. 너하고 계속 갈 거지? 왜 대답 안 해? 뭐 있습니까? 나곤 여기 나갈 거야. 송도 특구에 생기는 케네스 메디컬 센터로 갈 생각이다. 케네스 메디컬 센터요? 응. 내가 와서 바로 니들 땡길 생각이니까 그저까진 아예 모른 일처럼 생각하고 있어. 밖으로 말도 내지 말고. 네. 네. 그리고 논문이든 학위든 준비하든 거 있으면 당분간 미루고. 네. 어 왔어? 올라와. 오늘 동일이 스케줄 다 빼줘. 아 네. 가봐. 그럼 동일이 오라고 해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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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racial 드라마 named 고마 cris